어.. 나 배가 너무 고파만... 밥 안 먹자 나 밥.. 언제 먹었더라? 미안 그거 굿부터 집안... 남봉이 약간 다빙노중이었다가 온라인에 대긴 했거든? 아 뭐야 왔다 뭐야 중냠봉 랄아나잇까 와 마침 딱 딱 정리를 피켜버렸어 응 어 아니 왔다 가 올려줘 올려줘 뭐라 했는데? 올려줘 야 뿅기만 붙여서 빨리 도와줘요 김뿅 내가 시켰다 미안 딱눈여우랑 사양고양이랑 뜨덕이랑 침칠레랑 저 침지게 할게요 웃을 순 없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중간에 한 명 누구야 방금 왜 나 안 했다? 중간에 한 명 조금씩 했는거야 중간에 한 명 또 한 명 했는거야 어는 거 뭐냐 어디서 흐 télé 아 남봉 뭐야 우리 뭐야 변한거 같은데? 누구세요? 여기 내 집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아 완전 코아 목소리 같애 누구집이야? 코아집인데 아니 진짜 코아 목소리 같애 코아가 말하는거 아니야? 남봉 말해봐 어? 약간 느낌있는데? 어 이거 코봉인데? 좀 기분아픈데? 내 목소리 돌려줘 코봉 좀 약간 느낌있게 말하겠구만 뭐야 코아 왜 여기서 채팅치고 있어? 코아는 뭐해? 코아 나랑 이제 곧 밥먹을준비 아 밥먹을준비하는데 혼자 롤하고 있는거야? 진짜 레전드다 원래 집주인이 준비하는거지 그런거 손님이잖아 맞나? 저정도로 가면 더이상 손님이 아니지 그니까 거의 매주마다 가는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코아가 날 손놈으로 대하긴 해 안보고 서울 안됐네 이거 도자 아 오늘 다 뺄거같애 손긋네 선약이 있을거같애가지고 찍어야겠다 빠르게 팟샤 언젠가 선빈이 힘이 없고 섹 synony 자 용 א handed 깜짝 quad 문 그리고 타기 힘이 좋으니까 윗바이기로 뛴다 난. 오케이. 허허. 버텀은 6렙되면 갱 가줄게. 어차피 미안해. 괜찮아요. 안 갈래. 버텀이 이미 망할 수 있어요. 원래 지는 라인은 조금 가기 힘들어. 그렇지. 상대 이제 불로 먹었어. 조금만 참아. 네. 너 내가 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챔프 상선 때문에 지는 거니까. 보자, 애쉬 블리츠 얼마나 위험적이야. 전파 객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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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뭐야 오 뽀삐 아 이거 끌렸어 내가 달려가고 있거든? 이거 내가 질려나? 내 피지컬이라면 블리츠가 좀 잘하더라 하는거 보니까 이 자식 아 얘네 나가지고 드리블하는데? 어허허헣 아아 아 10리션 졌다 아 10리션 졌다 그치 핫다이브 치자 아 드리블 당했어 블루 필요해? 아니 야스오야 나 똘랭에서 만난 야스오새끼들은 블루 안준다고 던지더라고 화가맞네 화가맞네 그거 대체 무슨 악질이야 그냥 남봉이 싫었던거 아닐까? 아니 클레드 정글이라고 갑자기 던진 애들 이거 남혐이야 어? 남혐? 대박네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괜찮아 괜찮아 남봉 닉네임 때문이야 그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동염이야 동염? 동염 더감이 좀 별론데? 동염에 이어서 그것까지 하자 아 이거 남봉이 문제잖아 이정도면 돌지 않는다 안와 contributors 주먹밥 무한 베베베베베... 아 burned 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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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았다 이야, 주관아 내가 지켜볼게, 은혜야 오, 든든해, 든든해, 든든해 잡았나? 잡았다 야, 은혜야! 살려주세요! 아, 아, 아아, 그러지 말자 앗 아, 편하게 참 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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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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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만에 파란만에 오, 피들 오, 피들 마무리해달라고, 젠장 아, 그가 다 남았다 어, 다 남았다 아, 뭐야 스크랜,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와 이거 왜 여깄냐? 와 이거 왜 여깄냐? 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세? 어 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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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혜야 밥 먹어 다 먹었는데 쟤 온다 뭐 먹을 거야? 나 일단 과자 What snack is 거북칩? ABC 초코 쿠키 와? 몰라 ABC 초코... 내가 아는 초코 쿠키는 다이저 밖에 없는데 지 cognition 다이저가 트리야? 파이저 맛은 최irshin iek 에이디야 초코틴틴 초코틴틴이 뭐야 초코틴틴이роandid 소가 먹을까? 너 그냥 초코 틀틀이야 임마 오라라라 오라라 나이만 어리지 아주 그냥 그 문화적 그 나이는 아주 그냥 틀리 중에 틀리야 제 라인 쫀린다 한 번 더 와주시나요? 어 봤다 얘는 이번에 스시기는 없어서 우리 귀여운 예티 리듬이야 유리하는 거 개꿀잼이네 와 자르반이 무슨 야 쟤 방풀이야 아니 자르반 진짜 방풀이야 저거 저 정도면 무슨 메고비 야 말이 안 돼 왜케 잘해 자르반님 자비 좀요 적당히 잘하세요 진짜 짱다니까 뭐야 방금 내 뒤에 너블랑북같은거 보이지않은? 버그임? 여기 뭔가 있지않았음? 뭐임 이거? 어? 남한분? 이걸랑 여기있는데? 남한분 이거 뭐임? 이를 또 내려갔다 레츠츠 탑가샘 내가 탑가라고? 어 미드는 라인 클리어가 좋아해가지고 너 자기 혼자 먹고 그냥 내가 미드 먹어야 되니까 꺼지는 않는 말하니? 무슨 말을 섭하게 그렇게 아 진짜 섭섭하다 제가 무언가 하니 더 큰 힘이 것 2 하이 한쪽의 질리언 아 펠 아 펠 아 펠 아 펠 어 아 저 Milli 저거 안 할래 아 이랄 무빙 때문에 아 이랄 무빙 때문에 스킬 다 합이 나갔어 진짜 와?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적 팀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그니까 아니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적 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 우린 결국 하나였던 거야 사실 이걸 위한 내 절주 아니었을까? 우리 다 없애기? 은혜 날카로웠어 빼자 은혜 정말 잘해? 딜 뭐여? 은혜가 사라졌어 진짜 뭐야 은혜가 없어졌어 딜 뭐여? 은혜야 거의 다 왔어 우리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앞을 자른 겁니다 안돼 근데 포탄만 때린다 얘네가 내가 또 친다 으아아아아아 오케이 까비 잘했어 잘했어 간만에 데식하러 가볼까? 그암 고생했어 재밌었어 졸려? 응 졸리면 쉬어도 돼 결정해 응 결정하라고 아 결정 뭘 금이야 응 아 래식하고 싶은데 아 조금만 할까? 아 맨날 래식하면 나 빼고 해 근데 그때 불렀는데 너가 안 온 거였잖아 아니 근데 그때 이미 깽창이었어 그때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야 다시 조금만 할까? 그럴까? 넷 너는 다 내가 못 통해 넷 하나 아 너는 다